오사카 남바 오사카 남바 오사카 남바 엄마 이거 타고 가? 아니 뭔가 프린석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어 자리에 있음 앉고 아니면 서서 가야 돼 그 후에 가득한 게 있어요 다음 주문을 마찬가지로 아침에 오는 중 엄마가 맛 없는 줄 알았지? 무슨 느낌이야? 저게 뭐지? 내가 안 온 했대 야, 이거 맛있는데? 땡큐 오늘은 내가 확인해줄게 얼굴 보여지? 아빠한테 보낼 건데 여기서 한번도 먹으러 왔어요 저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오 좋네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기가 자는 곳이고 김치원 김치웅! 칠레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여기서 살고 싶어? 지효야? 네 여기 나만 나만 만들고 싶어 이거 아니야? 응 아? 고인돌? 고인돌 왜 안 찍어? 잘 어울리는데? 거울 봐봐 거울 봐봐 귀여워 위에 구름이 있어 엄청 멋있다 대박 360도로 보는데 Tranquil раза 점점 봐봐 저는 지금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오사카에 와있습니다 조카가 예전부터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데도 여기 안에 분위기는 엄청 신나고 기분이 막 들떠요 여기서 재밌는 놀이기구도 타고 조카랑 언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려고 합니다 안녕 어 이거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부엉이? 귀여워 스누피 보여주세요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스누피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으쌰 오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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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어? 게임 속에 들어온 것 같아 어? 어? 언제 맛있어? 아우 잘 먹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대박! 또야! 또야! 맛있다 여기 호텔 근처로 갈거야? 아니면 도톤보리 쪽으로 식당 갈거야? 도톤보리 쪽 호텔 근처에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쇼핑 정보를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트래블 콘텐츠 앱이랑 제휴된 식당에서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의 10%가 적립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로 나중에 일본 여행 상품이랑 교환할 수도 있고 일본 여행 오시게 된다면 이 트래블 콘텐츠 앱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스키야키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어플 통해서 가게 되면 드링크 한잔 무료 제공 그리고 지금 이벤트 중이라서 20%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자 이제 저녁 먹으러 출발 이제 저녁 먹으러 도톤보리로 가고 있습니다 애기도 있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요 헤헤 밥을 먹으러 왔어요 소금을 먹으러 왔어요 반찬을 먹으러 왔어요 밥은 먹으러 왔어요 마이 이분을 잘 어울리러 가요 어? 눌렀어?